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저널 세상을 봐 김미숙 기자입니다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10월 21일 금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비아프 2016 상영관은 4개 극장 7개 스크린이며 전시 및 행사장은 한국만화박물관을 비롯하여 CGV 부천, 부천시청, 매우시청, 베가박스 코엑스 등에서 전시됩니다 상영작은 41개국 222편으로 꿈, 모험, 자유, 그리고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주제는 애니플레이입니다 이번 비아프 2016은 영화제뿐만 아니라 애니페어와 포럼에도 다양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6월 안시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는 한국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프랑스 특별전을 마련합니다 프랑스 애니메이션을 소개하는 더프렌치이어 특별전은 한국내 프랑스해 행사로 칸영화제, 안시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프랑스 아카데미 수상작을 중심으로 56편의 작품을 상영합니다 더프렌치이어 특별전에서는 론다인스 프로듀서가 방한하여 작품을 해설하는 화이트, 레드, 블루 3색과 프랑스 시 전문가 앙뚜안 코폴라 삼균관대 교수의 해설로 진행하는 프랑스 시 애니메이션 그리고 천재감독 실벵 쇼메 전작전 6편의 작품을 상영합니다 그 중 프랑스 시 애니메이션은 우리에게 고협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자크 프레베르와 시인이자 소설가인 미라보다리의 기옴 아폴루네리의 시가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 밖에 애니미디어전, 애니페어전, 애니스페셜전, 애니네오전, 애니리틀전 등 다양한 전시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선해진 날씨와 풍요로운 이 가을에 애니메이션 영화와 시 애니메이션으로 시월을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 만화저널 세상을 봐 김미숙 기자였습니다